그리고 뭐냐, 바닥 있죠? 녹색 바닥. 이렇게 두 명이서 핑퐁핑퐁 하지 마요. 확실히 옮겼으면 확실히 나와줘요. 이혼이 옮기셔야 돼요. 대기. 바로 움직여요, 바로. 소금 땡겨주고, 밀릴 쪽이 하나. 밀릴 쪽이 옵니다. 탱전보, 탱전보. 탱전보. 서쪽, 이쪽으로 위쪽으로. 해첼 쪽으로, 해첼 쪽으로. 물 ideia. contradiction. 곤충 봐요 곤충 펜다님 옮기셔야 되고 상뚜기님도 옮기셔야 되고 멜리쪽 옵니다 피하세요 보고 멜리쪽 와요 심프펜다님 멜리쪽 와요 곤충 조심 근처에 있어요 전 여우님이랑 제로전사님으로 보여요 투표해주세요 떼굴라굴 떼굴라굴 범인 떼굴떼굴 염도 마이크 듣고 먼저 때리지 마요 투표 숫자 보고해요 투표 숫자 투표 숫자 투표 숫자 투표 숫자 빼야되요 보고 피하세요 와요 와요 그쪽 멜리쪽 밀쪽 밀쪽 네온이 옮기셔야 되고 네온이 옮기셔야 되고 본래 와요? 본래 와요 본래 와요 온돈이 형이 왜 핑계 안 돼요? 누구요? 온돈이며 온돈이 온돈이 옮기셔야 돼요 움직이세요 좀 뒤로 뺄게요 이거 구독 말고 너무 많이 빼지 마요 다리에 그렇게 많이 차 공포가 날 롤가 된다 구유님 거 좀 받아주세요 그냥 지워주고 해제하시면 되고 구유님 빡킬 오케이 피해줘야 돼요 맞지마 맞지마 피해요 집중해요 군딜 쪽 군딜 쪽 집중해요 그림자 땡겨주시고 빡킬 빡킬 좋아요 차단만 잘 봐줘요 차단만 잘 봐줘요 투푸를 너무 안치켜요 지금 두표 한표 한표 두표 도키아님이랑 도키아 도키님 은도님 은도 탱 앞에 서 계시지 마시고 유형의 그림자 잡아주셔야 돼요 도키아님 빼고 지금 입 Awak킬 한 번 땡겨줘요 이번에 보고 피하세요 많습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보고 피하세요 피해야 돼요 피하네 이쪽 윌리스트 하나 들어간다 윌리스트 두개 우리님 사거리 안닿는다 나한테 힐 여운이 육중 옮겼고 여운이 전부 해주고 림센스님 받아주세요 저거 인계해야 돼요 쭉 빼야돼 쭉 빼야돼 진동 깔아줘 이번에 원딜들 잘 피해요 어려워요 군딜들도 피해요 군딜존도 조심 그림자 땡겨주세요 그림자 땡겨주세요 이번엔 헤지 받으셔야 돼요 이번에도 잘 피해주세요 보고 그림자 빡대 피하시고 그림자 빡대 피하는거 집중 피하는거 집중 피해요 바닥 맞지마 부패구름 이거 범인 나오면 넉백당하면서 맞는거 조심해요 음도 복효 범인 나오면 넉백당하면서 맞는거 조심해 부패구름 한명 있네 제가 갈고있어요 제가 가죠 집중해요 전방 조심 전방 피 채우는 일 없게요 본대 수면받아 지금 부패님꺼 박아줘요 좋아요 조금만 더 뺄게요 이거 바닥 엄청 풀겄네 음도님꺼 받아주세요 음도님꺼 받아줘 오케이 조금만 인게 짐프님꺼 해제해야되요 집니다 바닥옵니다 금딜쪽에 벌레옵니다 금딜쪽 벌레 집중 끝까지 집중 여우님 rep 여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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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온님 옮기셔야 돼 여우님아 세골 땡겨달래요 생존기 킬준비 생존기 킬 dri 인기 빠意思 이제 이거 넘기면 잡는거에요 무적 쓸 수 있나 무적사라도 써줘 제발 오케이 집중 끝까지 집중 잡았어 잡았어 이거 잡을 수 있어요 펜단이 옮겨야 돼 펜단이 옮겨야 돼 원딜들 혹시 살릴 수 있으면 살려줘 전부 있잖아 없네 피 맞춰요 둘이 피 맞춰야 돼 킨대사 더 까야 돼 의지님 살려야 돼 킨대사 까요 방뚜님 옮겨야 돼 방뚜님 지금 자극이 있으면 더 좋아요 매주 좋아요 말가니스 이거 피 찬 거 아니야? 피 안 찼어요 말가니스 때려 말가니스 때려 말가니스 쳐요 바닥 보고 피해요 바닥 봐요 바닥 봐요 다 왔어 바닥 봐 도발했어요 이거 킨대사 도발 말가니스 체력 진뿐님 옮겨야 돼 킨대사 도발 좀 해줘 말가니스 쳐 말가니스 말가니스 빡대 체력 맞춰요 킨대사 지나면 안 돼 아까 터졌어 쫄 매즈 쫄 매즈 그림자 매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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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우리 나이스 다..